자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BMW 320B 차량 파란색 차량 입고 되었구요 에코파워팩 10차저 10C를 장착을 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구요 이 밑에 부분 트렁크 공간까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에코파워팩은 바로 우측에 장착이 되어있는데요 우측에 수납팜을 빼내면 우측 밑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서 완벽하게 고정을 했구요 12V 입력이 들어오면 14.7V 15A를 충전해주는 220W급 차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분만 운행하셔도 100% 완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테사의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구요 잡소리 안나게 흡음 처리를 다 해드린 겁니다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 현대상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한국인증인 KC인증 그리고 자동차 내상인증인 KN41인증 또 미국인증인 FCC인증과 유럽인증인 CE인증까지 해서 4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저희 나라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단자 쪽에도 지금 휴즈가 들어가 있구요 에코파워팩 이 회로 안에도 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배터리 ANS 휴즈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ANS 휴즈가 장착이 되어있구요 에코파워팩에서 개발한 ANS 휴즈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블랙박스와 조인이 된 상태구요 에코파워팩은 2000에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을 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지금 현존에 나온 배터리 중에 가장 고가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